여러분 몽산법어를 볼 때는요 포인트가 화두선은 어떻게 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몽산법어 안에서 성철스님의 최대 주장이 있죠 반드시 화두의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를 이뤄야만 견성에 이를 수 있고 그 견성은 시비지견성이다 라는 근본주장이 있죠 이게 성철스님 근본주장이죠 성철스님은요 화두를 동정이려 이것만 좀 놓으셨어도 제가 어떻게 실드를 쳐드리겠어요 저도 최대한 살리자는 주의거든요 제 강의를 들으신 말지만 제가 이렇게 막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예요 어떻게든 제가 살려 써드리는데 이분은 화두로만 지금 일관되니까 그리고 이 단계를 엄청 중시하시니까 제가 실드가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숙면이려 여기서 이제 확철되고 화두를 잡아요 화두를 잡아서 화두 일념을 먼저 화두 일념을 노력하는데 동정이려 동정간에 항상 화두가 흐르고 몽중, 꿈속에서도 화두가 잡히고 깊은 잠속에서도 화두가 잡히면 확체를 대화한다 동정이려고 하면은 육식이 육식이 정화되고 몽중이려는요 이제 칠식인데 성철스님은 여기가 사실 칠식의 영향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어차피 이것도 육식으로 봐요 보통 이제 성철스님 설명을 가지고 말하면 이게 정화되면 칠지다 이런 주장할 때는 칠지는 보통 대승기신론에서 칠식이 정화된 거거든요 근데 칠식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또 설이 있어요 그 중에 성철스님은 칠식 인정 안 하자는 쪽이에요 칠식을 인정 안 해요 성철스님은 근데 이제 경전적 근거로 보면 칠식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승면이려는 팔식이 정화된다 이러면 팔식 정화되면요 팔지부터 십일지거든요 칠식이 정화되면요 칠지고요 육식이 정화되면 일지에서 육지 단계가 육식 정화 단계거든요 이게 성철스님 이론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두 일련만 이루면 확철되어 순간 십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더 닦을 게 없죠 그러니까 도노 돈수죠 도노 막 견성해봤더니 닦을 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딱 견성했더니 십이지거든요 죽이죠 이 저는 견성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아예 화두 일련만 있지 아시겠죠 이게 성철스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경전을 다 재단해보니까 경전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철되어 견성은요 화음 교학에서 교학의 검증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선학도 우린 아무리 교회별전이다 해도요 교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교학에서 진짜로 벗어난다고 하면요 부처님도 몰랐던 얘기라는 거예요 선학이 말이 안 된 소리죠 지들이 부처보다 낫다라고 진짜 자신하지 않는 한 교회별전이라는 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말이지 교학에서 말하는 단계를 거쳐 부처가 된다기보다 견성할 때 바로 부처 아니냐 참나자리는 원래 시비지잖아 이런 식의 교학의 독특한 해석으로써 교회별전 의미가 있지 진짜로 교학과 따로 놀겠다 그러면요 뭐 이건 불교도 아닌 거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학의 검증을 받아보면요 확철 대우는 일주보살입니다 일주 경지가 참나 안주거든요 그러면 숙면이래, 몽중이래, 동정이래 다 해봤자 화두 안줍니다 화두에 안주해가지고 참나의 안주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일주 전에 가르침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견성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8식, 6식, 7식, 6식 이게 정화된다는 게 결국 화두만 잡고 있는데 여러분 8식이 정화된다고요? 화두만 잡고 있는데 6식이 다 정화된다고요? 이건 성철스님의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화하려고요 삼아승기겁을 닦습니다 아시겠어요? 대승교학이 저기 어디 바보 집단인가요? 한생에 되는 거를 화두만 잡으면 씻게 될 거를 육바람이를 총동원에서 닦으면서 삼아승기겁을 닦아서 겨우 육식의 때가 조금 벗겨지면요 인격이 변해서 일지가 되고 인격이 조금 나아지면 이지, 삼지 해가지고 여기는 또 뭐에 법신 안주의 경지예요 일주보살부터 법신에 안주해요 일지부터 법신에 안주하면요 참나 안에서 육바람일이 총출동합니다 이게 법신이거든요 진리를 갖춘 몸 육바람일을 갖춘 참나 여기는 그냥 참나 여기는요 그냥 화두 화두를 연불로 대체해도 똑같아요 연불도요 여러분 평소에 연불 여러분 만트라든 연불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움직일 때 계속 외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꿈결에도 잠결에도 외입니다 그 견성은 아니죠 그러다가 탁 연불산매가 제대로 걸려서 터지면 견성이 돼요 이때 정토가 한다는 이론입니다 확철되어 이 자리에서요 연불선에서는 이때 여기서 정토가 한다는 이론 여기서는 견성 견성, 성불 여기는요 정토 이론은요 견불, 부처를 봐야 돼요 아미타불을 봐가지고 견불 왕생입니다 자 간단하게 성철스님 이론이 상식적으로 교학적으로 간단히 잣대를 대본 거예요 여기서 사실 나올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만 어때요? 법신 안주해가지고요 정화시키는 일지, 칠지, 팔지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육바람일을 가로막는 뭐가 지워져야 되는지 아세요? 육바람일을 막는 업장이 뭐게요? 법신 안주 법신 안주를 막는 업장이 무지와 아집 번뇌장과 소지장입니다 이 두 업장이 지워져야 되는데 화두를 잡았을 때 그러면 번뇌장과 소지장이 지워진다는 경전적 근거가 있어야죠 화두는 화두 일념은요 화두 일념은 선정체험일 뿐입니다 화두 일념은 선정체험이에요 여러분 선정체험만으로 지워진다고요? 아직 견성도 안 됐는데 견성도 안 됐는데 선정체험만으로 무지와 아집이 다 지워지면 저도 할래요 이거 그렇게 쉬우면 이걸 하죠 화두만 잡고 있으면 그럼 연불산매되신 분들은 다 부처되가지고 정토를 가시겠네요 시비지 되가지고 말이 안 된 소리죠? 애초에 말이 안 된 소리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다고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사실 다 할 얘기는 다 나왔어요 성철 선생님 이름이 왜 말이 안 되는지 화두 일념이 자나깨나 흐르느냐의 문제랑 무지와 업장이 지워지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아주 안 지워진다고 안 하겠지만 극히 미미하다 왜? 그래서 견성을 하는 거예요 참나를 깨달아야만 본격적으로 이제 업장이 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경지를 이러고도 안 돼가지고요 참나 안 주하고도 일주보살부터 안 돼서 털다 털다가 일지가 됐을 때 드디어 법신 안 주 이제야 업장을 무지와 아집을 꽤 털어서 이제 육바람일이 자동으로 발동하는 거를 가능하게 했다 하는 게 이제 일지예요 전혀 성철스님 이론하고 여기 뭐 동정이려가 뭐 일지에서 육지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냥 화두가 평소에 흐른다 화두가 잘 때도 흐른다 다 그냥 선정체험이다 선정체험만으로 업장이 지워진다는 건 부처님 가르침에 이배된 말이다 부처님은 항상 선정으로는 업장이 안 지워진다 번뇌는 지혜로 지워진다 지금 화두 일념이지 지혜가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야 지혜는 확철되어 가서 얻어지는 거를 말이에요 아직 업장을 지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화두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밤낮으로 화두가 흘러보세요 그게 견성인가 깨어있는 마음이 흐르는 거니까요 알고 보면 그것도 사실 견성일 수 있습니다 이해 되세요? 전 정신만 차리라고 하잖아요 화두에 정신 차리면 사실 견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화두에 몰입한 것뿐이거든요 그 의미를 알려면 확철되어 해야 자기가 이제 알아요 이 의미가 뭔지 그렇죠? 그런데 대충 이렇게 보고요 제 주장이 맞는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옛날 화두를 오메이려 숙면일을 하라는 그 경전적 근거가 지금 몽산법어입니다 몽산법어를 근거로 해서 나홍화상이 주장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강조된 거예요 화두를 잔악계나 하라는 이 주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자 몽산법어 몽산스님은요 원나라 말 스님인데요 나홍화상이 직접 뵙고 배우신 분이에요 이분 법어가 너무 좋아서 나홍화상이 우리나라 고려말 스님이잖아요 석가후신이란 말이 있을 정도의 분입니다 저기 원불교 쪽에서는요 석가모니 후신으로 봐요 그래서 이분이 몽산화상 법어 양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있죠?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말만은 신미대사가 이걸 구격해서 몽산화상 법어 양록 언해본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한글 만들어서 이거 풀었다니까요 언해본 내용 나오고 가나선의 교과서로 인정받으면서 경어선사가 선문차료에도 수록했습니다 저는 선문차료본으로 봤어요 그래서 선문차료와 오늘 선문정로 어떻게 보면 두 책을 한다 이런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문에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고요 마땅히 본참공안 위에 본참공안은 내가 근본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공안이에요 요즘 어떤 화두 잡고 있으세요? 이거예요 보통 여기서 거론되는 건 조주 문자입니다 그걸 많이 했어요 이 먹고도 좋은데요 조주 스님이요 개한테 불성이 있냐는 제자의 답변에 없어 그랬어요 없어 모든 만물이 불성이 있을 텐데 왜 개는 없냐 하고 의심하라는 겁니다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시키는 게 이제 화두선이잖아요 본참공안 위에서 의심을 일으켜라 크게 의심해야만 큰 깨달음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선불교의 아주 강령이죠 큰 의심이 큰 깨달음을 낳는다 제일 문제가 의심 안 하는 병이다 이런 게 이제 선사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천만 가지 의심을 싹 합쳐서 한 가지 의심으로 모아라 너가 사실 천지맘을 하나도 모르겠지 그런데 그 의심을 화두의심으로 모아라 조주는 왜 없다고 했는 거 근데요 실제로는 없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제자가 물어요 개에는 불성이 있나요? 있어 그랬어요 또 어떤 제자가 물어요 개에는 불성이 있나요? 없어 그랬어요 두 개 다 대답했어요 근데 왜 없어만 붙잡고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무가 주는 효과가요 몰라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왜 없다고 했는 거 무라 스님들이 어떻게 잡냐면 본 스토리는요 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알아두는 거예요 전제라 그래요 그냥 풀스토리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야 이제 상황을 알아야 의심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수행할 때는요 왜 그랬는 거 하면 계속 생각이 돌아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딱 단제라고 이제 뭐만 딱 이 놈만 잡아라 이거 했어요 그래서 참선할 때는 무라 이럽니다 왜 없는 거 왜 없는 거 하니까 이 무 자가 주는 효과가 생각 감정을 뚝뚝 끊어요 무라 무라 고승들이 이럽니다 무 하면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몰라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는 안 하고 무를 갖고 해요 두 대답을 다 하셨는데 두 대답 다 한 줄도 모릅니다 사실은 조주는 없다고만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 따라서 한 거예요 제자 따라서 있다고 믿는 애한테는 없다고 해주고 없다고 믿는 애한테는 있어 그래가지고 생각을 깨주신 건데 무라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야 돼요 언구 말 말씀이니까 화두죠 화두라는 게 그냥 말이에요 말 이야기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병이다 마땅히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행주자와의 사위의 이게요 행주자와의 내 몸동작 우리가 하는 몸을 보면 몸의 움직임을 보면 걷거나 앉아 있거나 걷거나 멈췄거나 행주자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행주자와에는요 이미 잠잔다도 들어 있어요 행주자와의 24시간 동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원문에서는 12시 인데요 12시는 자축임묘로 하니까 그래요 그럼 12시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입니다 그럼 24시간 화두 잡아라는 건 이미 언제부터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행주자와 24시간 행주자와 12시 중에 항상 뭘 하라고 그래요? 오직 화두만 들고 여기서 이제 예술입니다 한문 원문을 보면요 여기서 화두를 들고서 제게 화두 오직 화두만 들고 회광자간 의식의 빛을 돌이켜서 참나를 봐라 화두 잡는 법부터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무라 이목고 할 때 보세요 이목고는요 내 몸둥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이놈은 누구냐 하는 그게 이제 풀스토리고 딱 화두 할 때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목고만 합니다 이거 뭐지? 지금 여러분 이거 뭐지? 할 때 참나를 바라봐야 돼요 이거 뭐지?의 생각이 뭐였을 때 자 보세요 지금 악당에서 쓰는 법이요 몰라 할 때 참나를 보죠 지금 여기 할 때 참나를 보죠 똑같은 효과야 돼요 화두가 이목고 할 때 참나가 보여야 돼요 이목고에 몰입한 그놈을 보는 거예요 화두를 잡되 화두를 알아차리는 그놈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아예 교과서 이 화두선의 교과서에 써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닌데 화두를 잡고 있다 지금 잘못 잡고 계신 거예요 화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화두에 매몰되신 거예요 자 몰입에도 제가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대상의 몰입도 두 가지가 있는데 대상에 빠져버리는 몰입이 있고요 대상을 붙잡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몰입이 있어요 화두는요 화두로 생각을 천만 가지 의심을요 한 가지 의심으로 모아줘요 일념을 만들어줘요 의심 일념 지금 고민도 많은데 솔직히 지금 막 저녁에 돈 받으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데 화두를 두면 좋은 이유가 그 의심에서 빠져나와서 왜 조주는 뭐라고 했지? 쌩뚱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이 아무 관계가 없죠 이건 순전히 공적인 퀴즈입니다 공안은요 공적인 퀴즈라는 거예요 그냥 사적인 퀴즈가 아니에요 내 개인사가 아니라 공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천만 가지 개인적 수많은 의심 번뇌를 날려버려요 조주는 왜 뭐라고 했지?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은 누구지? 이먹고 그럼 이게 화두를 들 때마다 번뇌가 날아가겠죠 근데 이때는요 근본적으로 정화한다는 건 아니에요 6식, 7식, 8식을 다 정화했다는 게 아니라 잠깐 뭘 이뤄준다는 거예요? 잡념을 날리고 일념을 만들어줘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화두는 근데 화두를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일념을 만들 때 참나까지 봐요 화두 잡을 때 참나 보라는 말을 하면요 이걸 성철스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이걸 또 견성이라고 할까 봐 견성은 안 돼요 승면 이력까지 견성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화두 일념 잡을 때 원래 뭐여야 돼요? 화두 일념 잡을 때 자간 이미요 이미 견성해야 돼요 사실 견성 체험을 해야 돼요 정확한 견성이다가 못해도요 제가 똑같아요 홍의각당에서 몰라 하실 때마다 참나 봐야 돼요 딱 이게 참나군요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지 몰라 할 때마다 참나 봐야 돼요 몰라 할 때마다 나라는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화두 잡을 때마다 느껴야 돼요 느끼다 느끼다가 이제 화두를 떠나서 아 이 자리 하면 이게 견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이 과정이 또 어렵게 느껴지냐 보세요 겨우 화두 일념을 잡았을 뿐이에요 아니 밤새 화두를 잡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선정 잘 둔 애예요 화두 잘 잡네 견성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바로 12주로 가버리죠 위험한 얘기인데 이 중간에 뭐가 끼워야 되냐면요 해오가 끼워줘야 돼요 해오 견성을 성철 선생님이 인정 안 하니까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해오가 있고 그 뒤에 보임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참나를 체험은 해야 돼요 참나 체험과 참나를 이해한 체험 아 이 자리는 확실히 참나 자리인지 알아야 돼요 지가 알아야 돼요 해오에서는 자기가 알아요 참나를 체험했던 시공 초월한 이 초월하여 심신 끌고 다니는 이놈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임 그럼 보임하는 중에 견해 견해가 높아지고요 안주 유지하는 힘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확철되어 증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참나 안주로 들어가요 참나 안주가 확철되어 해오 견성은 참나 각성만 해요 자 됐죠? 안 어려우시죠? 지금 이걸 이해 안 하시면 이해 안 됩니다 화두 잡을 때부터 이미 참나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화두 잡을 때마다 참나를 만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그걸 24시간 자나깨나 하다 보면 화두 자체의 승면이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나깨나 하다 보면 제가 일종의 선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면이료, 몽중이료는요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화두 차원에서는 화두 차원에서 이 두 단계가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구분이 꿈결에 잡나 꿈 없는 잠에도 잡나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이 화두는 참나가 아니거든요 이 화두를 잡는 이 화두 일념은요 이거 몇 식이실 것 같으세요? 화두 일념이 여러분 딱 참나 몰입한 그 의식이 몇 식일 것 같으세요? 원래 그 의식 자체는 육식이에요 자 육식은요 꿈결에도 몽중에 작동해요 육식 꿈속에서도 내가 있죠 그런데 꿈 없는 잠에서는 육식이 사라져요 원래 팔식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칠식도 작동 안 해요 나도 없어요 그때는 깊은 잠에서는 무의식이라 자 육식의 화두 일념이 몽중이려 꿈속에서도요 그러니까 꿈결에서도 육식이 화두 잡고 있는 그 깨어있는 제가 말하는 이 화두 일념의 육식은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제가 깨어있는 애고라고 하죠 이건 여전히 애고작용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육식은요 이 자체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미줄이에요 참나는 아니죠 거미가 거미줄을 쳤을 때 이게 육식이에요 그래서 화두에 대해서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단단히 그 단단히 쳐놓으니까 깊은 잠을 자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그래서 깊은 잠까지도 이 육식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잠이 자게 되는 거예요 원래 깊은 잠 자면 육식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큰 고민거리 갖고 주무시면 밤새 그 고민이 나를 안 떠난 것처럼 느껴지죠 선잠 주무신 그러니까 얕은 잠을 자면서 육식의 화두 일념을 유지하면서 잠든 거예요 이게 연불산매에서 더 흔해요 연불하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자 이러다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로 업장이 막 지워지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안 지워지는 건 아니겠지만 막 이게 이걸 털어가지고 칠지가 되고 이 정도로 업장 터는 건 아니에요 칠지는요 아집이 다 날아가야 돼요 꿈 속에서 화두 잡았으면 칠지라는 주장이 성철스님의 최고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다 칠지 되는 거 그럴 리가요 전혀 지금 분석이 안 돼 있어요 화두 일념은요 육식에 이건 명칭이 아예 있습니다 육식 중에 이 깨어있는 의식을요 선정 속에 있는 의식이라서 정중의식이라고 그래요 육식 중에 선정 중에 의식 이게 그렇게 광명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깨어 계시면 신나잖아요 육남매 출동한 상태에 사실은 육남매 출동해서 되게 좋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업장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딱 깨어있기만 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 깨어있을 정도로 쓴다고요 이게 밤새 흐른다고 해서 꿈 상태에서도 느껴지고 잠 상태에서도 느껴진다고 해도 어차피 이 두 개가 다 선잠 상태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이 경전적 근거로 드러납니다만 화두 가지고 몽중 숙면을 나누는 양반은 성철스님밖에 없습니다 왜 이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나 깨나요 그냥 그러니까 꿈하고 꿈 없는 그게 구분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잠잘 때 화두 흐르더냐예요 관심사가 너 잠잘 때도 화두 있더냐 그냥 이 정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분들도 이미 24시간 중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 24시간 중에 잠잘 때도 화두 흐르지 혹시 화두가 꿈에는 있는데 깊은 밤에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아무도 성철스님이 잘못 나누신 거예요 왜 잘못 나누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나누는 건요 참나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참나가 꿈속에 있더냐 참나가 깊은 잠에도 있더냐 즉 무의식도 초월해서 참나가 있더냐 꿈속의 의식에서 참나가 있더냐 이건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화두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화두에 대한 그 일념 집중이 잘 때도 있더냐 어차피 선잠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꿈이 있건 없건 선잠 자다가 화두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분하지 않는다 참나로 구분하지 참나가 자 이제 또 구분할게요 참나의 승면이려 몽중이려는 관심사지만 화두의 승면이려 몽중이려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 화두의 오메이래라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꿈까지 포함해서 자거나 깨거나 화두가 흐르더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화두 이거 화두 일념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거 유지하시게요 간단하게 참나의 승면이려 몽중이려 동정이려는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화두는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 쓰면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제가 몰라 상태여야 된다고 주장한 적 있나요 지금 몰라 안 하고 계시죠 이렇게 안 해요 참나가 있냐고 하지 깨어 있으시지 하는 거 참나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아직 지금 몰라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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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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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냐 아니요 이모코 아이씨 이모코 끊겼네 망했네 이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화두는 육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잘 때까지 원래 이어질 필요도 없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 끝 됐죠 논란 종결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해하셨다면 의미 없는 데다가 목숨을 걸고 있었구나 댓글 다른 분 있어요 화두 안 잡아보셨네 잠결에 화두가 막 흐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안 된다는 거야 견성을 해야지 그래서 그 화두가 잠깐 왔다 갔지만 그 화두 아직도 그리워요 뭐 어쩌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배우니까 이래요 견성은 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두는 왔다 사라지죠 안 잡으면 사라진 거니까 참나는 안 잡은다고 없나요? 여러분 존재감이 지금 내가 참나를 안 봤다고 해서 없어지고 잔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런 존재인가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참나의 승면이려, 몽중이려, 동정이려와 화두의 승면이려, 동정이려, 몽중이려는 차원이 다르다 나아가서 법신에 안주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육바람이를 갖춘 참나를 법신이라고 그래요 육바람이란 마음법을 갖춘 참나인 법신 안주는요 일주도 인정 안 해줘요 태생기 신원에서 일주는 법신을 조금만 봤다 육바람일 중에 선정바냐만 잘하잖아 이 소리입니다 정의상수만 잘하잖아 육바람일 다 못하잖아 그럼 너 제대로 법신 본 거 아니야 이럽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이 구절 하나만 보셔도 좀 이해되시죠? 별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화두에서 몽중 승면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잘 때 있느냐 화두 이렇게 물어보면 족하다 그거를 단계를 나눈 거는 무리하게 칠찌팔찌 이론을 갖다 붙이려다가 나온 성철스님이 무리하신 거다 자 몽산화상이요 또 다른 고원 상인한테 상인이라 그러면요 그냥 되게 훌륭한 불제자를 말합니다 윗상자 윗사람 이런 건요 훌륭한 제자 불제자한테 고원이라는 훌륭한 불제자한테 가르쳐준 게 대저참선은 신묘함이 또랑또랑 깨어있음에 있으니 참선은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게 일념 화두는 잡았을 때 깨어있어야지 맛이야 이겁니다 화두 잡았는데 눈이 흐려져 있다 잘못 잡으신 거예요? 화두를 잡으면요 자 이거 진짜 별 얘기 아닌 게 제 책에 몰입책에 뭐라고 돼 있죠? 몰입 4단계에 들어가면 의식이 깨어나죠 그때 결국 슈퍼호식이 각성되죠 즉 참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원래 화두를 잘 잡으면 참나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화두 잡으면 참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화두 잡고 참나 보라는 게 몰라 잘하면 참나 보여야 돼요 왜 깨어나면 참나의 햇빛이 느껴졌다는 건 태양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선은 참선의 신묘함은 깨어있음에 있다 영리한 자가 먼저 여기서 영리한 자라는 거 나쁜 말입니다 요즘 영리한 놈 하면 꽤 많이 쓰는 사람인데 여기서 영리하다는 건요 참선에 되게 재능이 있는 사람 상근기는 먼저 공안을 점검하여 올바른 의문을 품고서 딱 이제 공안을 먼저 체크해요 뭘 궁금해야 되는지 좋아 조주는 왜 무라고 했지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즉 이거 응구모라 아닙니까 은근히 꾸준히 화두를 들고서 치밀하게 의식의 빛을 돌이켜 참나를 돌이켜 보면 쉽게 대우하여 몸과 마음이 안락해질 것이다 이렇게 쉬워요 바로 견성한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분들은 좀 지금 해오 견성을 목표로 하거든요 설명이 다 이분들은요 견성 후에 보임은 당연한 거예요 보임 공부는 지금 성철승님하고 보임 공부를 공격해요 그래서 보임 공부하라는 이게 왜 엉터리냐면 보임 공부하라는 수많은 글을 인용해놓고 이게 보임 아니라는 풀이를 계속 달아놨습니다 제가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증거가 다 해오 견성 얘기하고 그 다음 보임 공부하라는데 보임을 보림이라고 하죠 보임 공부하라는데 다 보림 아니라고 도넛 원수인데 뭐 보림할 게 있냐고 12지가 뭘 당냐고 계속 그런 풀이를 다 달아놨어요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이게 공부가 안 되는 이유죠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절에서요 흥분할 줄 알았어요 절 지지할 줄 알았어요 왜 다들 공부가 안 되시니까 공부 안 된 사람들한테 왜 당신이 안 됐냐면 이래서 안 됐던 걸 하면 좋아해야 되거든요 화를 내요 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욕하느냐 그럼 너네가 합격을 했느냐 우리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학원은 명문 학원이다 근데 왜 너네는 고시생이 안 나오느냐 합격생이 지금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래서 너네가 합격을 못한 거다 그러면 흥분해야 되거든요 좋잖아요 아 이래서 안 됐구나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애고가 잘못 삐뚤어진 방향으로 지금 신념을 세우니까 도움을 드려도 지금 핑계거리 드려도 지금 활용을 못하세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이러시라는 건데 자 회강자강 이 말을 못 알아들이시면 화두선은 하나만 하다 화두 잡을 때마다 참나각성 슈퍼호식 각성이 안 되면 몰입이 안 된 거죠 화두 몰입이 더럽게 안 된 거죠 그럼 반면에요 자 충격적인 사실이요 그러면 수많은 절에 많은 스님과 신자들이 그렇게 참선을 하고 화두를 잡았는데 견성을 못 했을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 얘기 듣고 좀 도움받으셔야 될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제일 도움받으실 분 이미 아시는 분은 됐고 학당에 오셔서 절에서 지금 도움받으셔야 될 분은요 화두 잡을 때마다 화두를 알아차리는 슈퍼의식 참나자리가 느껴지는데 전혀 견성인지 모르고 동정이려 안 돼서 한탄하고 있는 분 몽중이려 하시니 몽중이란 또 언제 하지 이러고 있는 분 최근에 지금 저한테 들려온 소식이요 절에서 지금 들려온 소식입니다 제 강의 듣고 실제 자기가 겪었다고 해서 들려오신 사례가 절에서 화두를 잡다가 똑같은 현상이란 거예요 화두 잡았더니 참나가 느껴졌어요 우리 말처럼 참나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고 화두 잡으라고 그거 잡지 말고 화두 잡으라고 자 안 맞죠 화두 잡았으면 화두에서 자신을 봐야 되는데 화두 잡았으면 회강 자가는 빼고 화두만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화두만 잡고 자 참나 보지 말고 화두만 막 잡아 그러다 보면 우리 시비짓해 이 이론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이론인지 아시겠어요 화두의 기본도 안 된 이론이라고요 이 그런 이론들은 왜 이런 이론이 성철스님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건 아닙니다 성철스님은 화두 잡았으면 아셨겠죠 문제는 화두에만 설명을 몰아놓으니까 몰빵해놓으니까 화두 잡을 때부터 참나를 알아차린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철스님한테 본인은 하셨더라도 저는 본인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제대로 화두를 잡으면 참나를 못 느낄 수가 없으니까 화두 좀 잡아본 분은요 화두 알아차린 자리가 같이 나타나요 화두를 잡으면 아는 놈도 나와요 그래서 화두 놓으면 견성인 거예요 이 자리만 있으면 화두는요 참나 불러내려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참나 아는 분도요 참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면 뭐 하셔야 돼요 몰라나 한번 회수 쳐야 돼요 연불 오음 해주시면 강하게 드러나요 그때 이거 내려놓으면 강하게 깨어 있습니다 이게 보링 공부예요 자 참나 아는 분이 화두 잡는 건 보링 공부입니다 참나 모르는 분이 화두 잡는 건 그냥 점수예요 심지어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결국은 이 모든 게 해오가 이때 일어나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해오 전의 점수예요 수신결에서 말하는 점수만 하고 있지 화두 만 뭔 점수 선정 쪽으로 점수하고 있는 거예요 육바람일 중에서 선정 쪽으로 해오 전 점수 아직 견성도 못 한 거예요 죽어라 화두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은 모르겠고 화두 한 놈 난 한 놈만 잡는다 화두만 잡겠다 육바람일 중에 뽀시지개 인욕 이런 거 대충 하고 화두만 잡겠다 연불하는 분들은요 육바람일 다른 거 안 해요 뭐만 해요? 연불만 해요 한 놈만 잡는다 나는 근데 결국은 둘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정만 잡고 있는 거예요 육바람일 중에서 선정 위주로 지혜 살짝 자 화두를 제대로 들면 제 설명입니다 즉시 애고의 노력을 초월하고 이원성을 초월한 회광반조가 일어나서 자신의 텅 빈 각성인 공적용지가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건 자동입니다 근데 자꾸 화두만 강조하니까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 문제다 화두만 강조하는 거 두 번째 앉아있는 중에 힘을 얻는 것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앉아서 수련 많이 해라 앉아서 마땅히 법을 얻대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눈 부릅뜨고 몸과 마음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때도 좀 무리해서 하신 분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눈에 너무 힘 주시면 안 돼요? 살짝 저는 포커스만 맞추는 정도 눈 또렷이 뜨는 정도 만약 기력을 쓰면 너무 힘들어 가면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을 부른다 상기돼요 머리로 열이 올라오고 다만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아서 평상시대로 눈을 뜨고 몸과 마음이 경계를 돌아보지 말아라 차라리 몸과 마음을 몰라 해버려라 이겁니다 그냥 몰라 하고 화두만 잡아라 딴 데 신경 쓰지 마 다른 데 힘들어가게 하지 마라 우리가 호흡 지도할 때도 이러죠 호흡만 알아차리지 몸에 힘들어 가지 말게 하세요 하듯이 화두만 알아차리지 심신에 힘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너무 의욕을 불태우는 것도 힘들어 간 겁니다 은근히 꾸준히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잡으라고 했죠 만약 혼침과 산란이 있거든 만약에 혼침 무기공에 빠지는 거예요 무의식이 강해지면요 화두 잡다가 사르르 이렇게 의식을 잃어요 산란은요 온갖 망상이 몰려와요 이때 어떻게 해요? 자 혼침과 산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두하는 분이니까 우리 같으면 몰라 하라고 하겠죠 화두하는 분은요 강하게 화두 한두 번 말까지 소리까지 내서 무라 무라 하고 딱 하면서 몰입 들어가면 자연이 마가 소멸된다 이거는요 말을 근본적으로 정화한 건 아닙니다 올라오는 놈을 쳐내는 거지 선정은요 올라오는 번뇌는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왜 부처님이 선정만으로는 업장을 못 한다고 했냐면 번뇌를 못 끊는다고 했냐면 지혜가 요격해 주지 않으면 선정은요 때를 불린 거 거울에 때를 불린 거지 때를 벗겨내는 건 지혜다 그랬어요 결국 확철대오나 확철대오까지는 아니죠 해오견성이라도 해야지 벗겨져요 해오견성은 해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업장이 털리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생겼으니까 벗공을 깨닫겠죠 일체의 유심 상라가정한 참나자리 일체의 만법의 근원인 참나자리를 깨달아야 본격적인 업장 정화가 시작됩니다 화두만 잡고 있어가지고요 평생 화두 잡아서 닦을 수 있는 업장은 얼마 안 된다고요 안타깝게도 눈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눈을 정확히 뜨는 게 중요하죠 힘을 주지 마시고요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안정된다 눈을 정확하게 안정되게 떠라 만약 선정을 얻더라도 이를 능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선정에 너무 빠지지 마라는 거예요 자꾸 일선정 이선정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필요한 선정은요 딱 찰나 3매면 좋갑니다 그리고 꼭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선정은 무분별정이에요 찰나라도 결국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딱 시공이 초월한 참나랑 접속만 하시면 되지 일선정 이선정 이런 거는 에고 노름이라는 거예요 선정의 능사로 삼지 마라 혹시 화두를 잊어버리면 무기공에 빠진다 화두를 잊어버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의식이 약해져서 혼침에 빠진 상태예요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큰 병이 될 것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저주를 박아 놓으셔서 공부 잘못할까 봐 이렇게까지 노심초사에서는 여기서 일해라 여기서 또 망할 수 있다 여기서 일해라 우리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오셔서 가르쳐준 게 곧장 가리켜라 곧장 참나 바라봐라 이겁니다 직지인심 곧장 네 마음 봐라 딴 데 찾지 마라 부처는 알아차리는 너다 이겁니다 곧장 너의 알아차리는 마음을 봐라 이걸 제시하고 큰 깨달음을 관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확찰대오를 목표로 세워주신 거죠 이걸 통과해야 된다 관문이라는 건 통과라는 겁니다 너네 확찰대오 꼭 해야 돼? 이겁니다 그리고 너가 부처인 줄 알아야 돼? 선정 사선정 체계나 신통은 여기서 오신통만 얘기한 거 육신통 중에 누진통은요 결국 번뇌 없애자는 건 당연히 선불교에서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오신통 나머지 천안통 천이통 안 보이는 거 보고 안 들리는 거 듣고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건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선정 일선정 이선정 삼선정 안 추구해요 선불교는요 최상승선을 추구하거든요 바로 참나 접속하기를 원해요 선정의 단계도 따지지 말아 권합니다 이것도 에고 노름이라는 거예요 1이면 2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지 2지 3지 4지를 원래 선불교는 우습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1지 2지면 분별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불교는 선불교의 확찰대가 왜 1주 자리지만 왜 성불했다고 주장하냐면요 참나 자리에서는 1주니 2주니 1진 2진이 분별이 없거든요 바로 분별 없는 자리 바로 들어가라는 가르침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부처되는 법 그래가지고 교회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학체계에서는요 근데 교학체계에서 보면 단계가 있죠 교학의 입장에서는 단계를 말할 수 있다니까요 너네 1주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학체계에서는 그 말을 안 받아들일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린 2원성을 떠났어 우리를 재단하려 하지마 너의 안목으로 나를 재단하려 하지마 이게 양문파 입장인 거예요 근데 우린 중립교 박아야죠 얘는 12지 같은 1주구만 이러면 돼요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이런 거 그럼 그냥 그럼 된 거예요 여기는 막 12지 같은 1주고 저쪽은 1주 같은 1주 뭐라고 해야 되네 1주 똑같네요 12지 같은 1주네 둘 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지금 이해 안 되는 글 있으세요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제가 이런 경전 보면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천년 막 이천년씩 격해도요 몇백년씩 격해도 자세히 써놔요 한 사람들은요 자세히 써놨습니다 풀이를 못해줘서 그렇지 우리 닮아 조석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이나 신통은 논하지 마라 그냥 참나 접속에서 바로 깨달아 버려라 바로 부처대라 만약 선정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광명해지면 지혜가 광대해져서 물과 육지의 자유로운이 나아갈 것이다 뭐 이게 막 수륙양용으로 막 간다는 게 아니라 뭐 이 땅에서는 거칠 게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다 시인들이세요 약간 래퍼라고 아셔야 돼요 선사들은 말이 좀 셉니다 과장돼 있고 그래서 지금 오도성 이런 게 랩이에요 말이 과장돼 있고 풀어주면 별 말 아니에요 오도성이 그래요 그냥 참나 만났다는 얘기를 나무 두꺼비가 하늘을 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바닥이 없는 배를 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좀 한데? 이런 거예요 좀 마술 아내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 쩌는데? 이래요 어디서? 뭐가 쩐 거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오도성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저는 오도성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설명 부처님 오도성은요 친절하게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방언에 심취하듯이 설명 안 되는 말에 심취하는 문화가 어디나 있어요 그럴싸해 보여요 풀면 별 말 아니거든요 막 방언 막 해서 뭐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래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들어보면 별 내용 아니에요 오도성도 똑같아요 아무 내용 아닌데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게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존중해 주세요 그들만의 맛이고 지들끼리는 막 쓰러집니다 지들끼리는 쓰러져요 어디서 어떻게 저런 내부를 막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소음이죠 모르면 소음이죠 오도성도 똑같다 쫄지 마시라 선정신통을 보다는 선정신통을 알아차리는 자리를 돌아보라 이게 포인트다 무거운 소리 드디어